자 이 그림의 제목은 민서야 약오르지 메롱이에요 제자가 한 명이 자기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인식 못하는 마음을 그려줘야지 하고 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가해하고 남을 가해하는 미움 미움을 즐겨 안 들어주면서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메롱 약오르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인식 못하고 평생 그 마음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도 이 마음 자기도 이 마음 그러면서 못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그렸어요 민서라는 제자에게 민서야 약오르지 메롱 하는 그 가해자가 엄마 속에 자기 속에 있는데 알아차려서 이 마음을 갖고 놀면서 잘 이해해주고 살라고 그림 그리미에요 민서야 약오르지 메롱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